만일 그 티셔츠를 세경이한테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니 앞에 서있는 사람은 나였을까? 지찬아! 안녕! 내가 아는 최수명 맞아? 걔 말 한마디에 고개를 바꾼다는 게 말이 돼? 난 세경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거야 너한테 밴드가 장난이야? 알았어 그럼 내가 나갈게 너 후회할 듯 하지 마라 너 이대로 가면 다신 안 받아준다 어떻게 손님? 이곳에 온 이유는 찾으셨나요? 이유고 뭐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?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손님 이곳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